성도제일 부처님 깨달음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학교에도 있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도제일에 대해서 질문할 것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제가 평소 때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때 핸드폰에 찍어왔는데 뭐냐면 부처님의 일생 중에서 스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장면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평소 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 일생 중에서 제가 늘 저의 삶과 이렇게 비교해서 늘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석가모니 부처님도 우리와 똑같이 고뇌하셨다. 그리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고뇌가 병드는 것, 또 늙는 것, 죽는 것, 그리고 삶을 어떻게 잘 살 것인가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삶을 산다고 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새끼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또 말 한마디 잘해야 되잖아요. 행동 하나 잘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 서로 주고받고 잘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기억이 행복한 기억보다 나쁜 기억들, 힘든 기억들이 한 70%가 더, 100% 중에서 보면 한 70%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훨씬 일생을 이렇게 사는 것을 생각해 보면 즐거운 것이 굉장히 많은데도 힘들고 어렵다, 괴롭다, 삶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인생은 고다, 이런 생각들. 그리고 또 지금과 같이 코로나19 같은 그런 질병, 생윤성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 직접 아프면 또 거기에서 오는 괴로움이 또 있는 거죠. 늘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병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늙는다고 하는 것도 그래요. 이제 수명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요즘에 이제 이렇게 누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받으면 거의 80세더라고요. 늙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는 이제 내 몸도 내가 잘 가누지 못하는 때가 있고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 있는지 마저도 이제 다 잊어먹는 때가 오기도 하죠. 마지막에는 죽음하고 연관되어 있으니까 언젠가는 수명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이제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일생 동안 가꾸었던 것들을 다 놔야 돼요. 내 것이라고 할 것 다 놔야 되는 거죠. 이 몸, 나의 가족, 나의 물건, 나의 재산, 나의 책들 다 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근본 고뇌라고 하는데 그것에서 사실은 온갖 고뇌들이 파생되어지니까 삶은 즐겁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한계성이 있는 거죠. 사람으로 태어나서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나를 향상시키는 수행인 것이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고뇌를 했지만 이 고뇌, 한계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하셨어요. 그게 출가해서 6년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한 대목이 있잖아요. 아, 나의 괴로움 또 근본적 괴로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래서 수행을 택한 거란 말이죠. 마침내는 바로 모든 괴로움 생로병사에 대한 괴로움에서 그걸 뛰어넘는 그걸 해탈이라고 해요. 깨달음 그래서 현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문제들도 수행을 통한다면 얼마든지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다. 생로병사도 뛰어넘는데 난 바로 이것이 절호의 기회인 거죠. 바로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깨달음으로 가는 그런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왔다. 늘 저에 출가하고 수행하는 것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수행으로서 모든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이제 다섯 비구를 만나잖아요. 그 다섯 비구를 만나고 그때부터 이제 출가 수행자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는 거죠. 제자들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승가 공동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계율을 지키고 같이 함께 나무 밑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같이 함께 탁발하고 만거 수행을 하는 거죠. 그때는 계급사회잖아요. 아주 특별한 계급사회죠. 그건 뛰어넘기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런 계급으로부터의 떠나는 가장 평등한 공동체를 만든 거죠. 그리고 또 그때의 여성의 지위는 굉장히 낮았어요. 그런데 여성 출가까지 그런 깨달음을 이루고 난 뒤에 그런 함께 깨달음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승가 공동체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나는 굉장히 중요한 인류 역사상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 늘 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실현시킬까 하나는 한국 사회가 사실은 굉장히 갈등이 심하잖아요. 이 갈등이 심하고 갈등이 심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고통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갈등과 괴로움을 극복하는 게 일반인들은 수행이 필요하고 또 스님들은 샘물과 같이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이 승가 공동체가 지금 필요한 시기죠. 여러분들이 저는 훌륭한 스승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승가대 졸업하면 전국 각지에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스승들이 돼서 세상 사람들에게 또 마음을 깨우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날이 성도제일인데요. 오늘날 저희들이 마음을 새겨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부다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 그리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늘 가슴에 새기고 있는 것이 있는데 화음경에 나온 구절인데 기이하고 기이하구나 일체의 모든 중생이 여래와 같은 지혜와 덕상이 있건만 분별망상으로 인해 알지 못하고 있구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높은 데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그런 마음의 상태를 훈련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자비를 갖춘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영기적 관계성을 다 그리고 또 현재의 영기적 관계성을 다 통찰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주는 그런 상태가 나는 완전한 지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당신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얻고 하늘에 구름 끼면 태양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번뇌망상에 구름이 끼어서 그거에 드러나지 못한 것이죠. 사실 구름 끼었다고 해서 태양이 안 뜬 것은 아니잖아요. 태양을 본 사람은 아 구름이 끼었어도 태양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태양을 아예 못 보고 구름 낀 하늘만 본 사람은 태양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잘 모르는 거죠. 구름 거친 태양을 만난 사람은 바로 아 모든 사람들이 다 완전한 지혜와 덕을 갖춘 존재구나 그걸 본 거죠. 그래서 누구든 깨달을 수 있다. 누구든 본래 부처다. 누구든 완전하다. 이게 이제 석가문이 부처님의 가장 첫 번째 일성이고 또 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바로 발견이다. 번뇌와 망상을 붙잡고 있으면 과거의 생각을 했다가 미래에 대한 추측 상상도 하고 걱정까지 하는 거죠. 그 속에서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한계성을 어떻게 극복할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숙명론이죠. 정해져서 우리의 삶은 숙명 숙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절대 신을 만들어서 의지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돕는 어떤 절대적인 신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인도에 가면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지금 21세기에도 신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종교들도 있고 그런데 석가문이 부처님은 과감하게 이게 숙명 아니다. 그리고 절대 신이 없다. 스스로 다 부처다. 수행을 통해서 깨달으면 다 부처가 된다. 그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말이죠. 그래서 석가문이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바로 이 무명에서 눈을 뜨는 거다. 번뇌 망상에 가렸다가 구름이 싹 거쳐진 거다. 그렇게 되면 자기 본래 가지고 있던 자유로운 마음 또 평화로운 마음 또 행복한 마음 늘 현재 생생히 살아있는 마음 이것들이 이제 다 발현되는 거죠. 모든 순간에서. 그래서 사실은 번뇌하는 것이 훨씬 어려워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막 내고 이런 것은 에너지가 얼마나 소모되겠어요. 또 미래를 걱정하는 건 얼마나 많은 소모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아도 돼요. 누구 미워하는 마음을 안 일으키면 돼요. 또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면 돼요. 걱정하지 않는 것이죠.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지금 현재 늘 생생하게 살아있으려고 노력하고 거기에다가 조금 더 지혜롭고 자비로우려고 할 수 있다면 그런 인연들을 점점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이랑 얘기하다 나온 말인데 사찰이나 그런데 마음 편하게 수행을 할 수 있는데 본인은 직장생활이나 육아 같은 걸로 마음 내기가 힘들고 출가도 생각하기도 좀 힘들다 하셨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 에 대해서 스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출가만 해야 많이 깨달을 수 있다 이런 것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하고는 굉장히 위배되는 것이죠. 누구든 어느 곳이든 어떤 곳이든 다 깨달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요. 현대인들은 굉장히 복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리고 그 옛날 성현들의 가르침을 다 지금 굉장히 내가 원하면 다 책도 볼 수가 있고 또 유튜브로 법문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법문도 들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도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출가해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집에서도 시간만 내면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고 또 인공지능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인공지능의 혜택을 받으면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직업은 줄어들고 그것을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인류의 혜택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이제는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 그래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진 현대인들. 그런데 그 바쁜 마음만 좀 내려놓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집에서도 문득 문득 이렇게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어요. 작은 깨달음이라도. 그럴 때는 그 순간에는 내가 삭 내려졌을 때예요. 무화거든요. 무화. 나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게 되면 내 입장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안에 갇혀있다 보면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많은데 어느 순간에 딱 나를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훨씬 상대방의 입장을 봐지게 되고 또 다른 시각들이 열리게 돼요. 그럴 때가 일상생활에서도 깨달음이 문득 문득 일어나거든요. 그것을 잘 그대로 또 일상생활에 실천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내 안에 갇혀서 온갖 걱정을 하고 번뇌하고 그랬었구나. 그래서 이 마음을 이렇게 나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으니까 나의 욕심 또 나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하는 마음 내려놓으니까 얼마든지 자유로워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아마 순간순간 경험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꼬투리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지금 삶에서 수행할 수가 있고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어지면 지금 이 생은 사실 다시는 없는 생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소중하게 지금의 삶을 생각을 하고 또 이 삶을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가장 값지게 살 수 있는 것은 뭘까 나의 삶을 가장 완성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내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향상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를 향상시키려고 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저절로 그대로 내가 마음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이러면 이러면 금방 눈이 욕심을 부리고 귀가 욕심을 부리고 입이 욕심을 부려요. 이 몸이 욕심을 부려요. 욕망 덩어리거든요. 욕망 덩어리에서 이 욕망에서 전환되어져서 이 눈들이 이 손이 이 몸이 정말 자비를 실천하는 지혜를 실천하는 또 멋진 몸이 되기도 해요. 관세연보살의 몸 또 지장보살의 몸 보현보살의 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잘 향상시키고 그러면서 깨달음의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이 생을 가장 멋지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성도제의를 오늘 이제 성도제의를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했는데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